지금 덴마크에서 밍크 농장에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또 인체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9월 21일 날 유튜브 동영상에서 네덜란드의 밍크 농장에서 사람과 밍크 인수공통 감염 첫 사례 보고 유튜브 동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것을 좀 미리 보고 들어오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1월 6일 날 이런 급보를 전했는데요 덴마크 보건당국에서 신고한, 보고한 내용을 갖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원인은 사스 코비2인데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됐죠 지금 유력한 가설은 자연계의 박취가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가 중간에 천상갑이라고 하는 소위 개미핥기의 작은 사이즈의 개미핥기처럼 생긴 동물입니다 아마도 천상갑이 중간 매개의 동물이 돼서 사람으로 감염되고 사람 간 전파가 돼서 팬데믹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사스 코비드가, 코비2가 같은 포유류 동물 중에 고양이, 개, 호랑이, 밍크 동물 감염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홍콩에서도 리포트했고 뉴욕의 동물원에서 리포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공통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이것이 종간 전파가 되면서 변이가 되고 병독성이 올라가거나 전파력이 높아지거나 뭔가 백신의 효력을 낮추거나 하는 그런 우려들이 제기가 돼서 동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지금 사람과 밍크 간에 오고 가는 인수공통 감염 사례가 네덜란드에서 보고된 바가 있고요 이번에 네덜란드가 아닌 바로 네덜란드 위쪽에 있는 덴마크에서 덴마크도 밍크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밍크가 털 옷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털이 보은용으로 그래서 지금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이태리, 미국 이 6개국의 밍크 농장에서 사스코비2 바이러스 유행이 이미 보고된 바가 있어서 인체 감염 우려가 점증되어 있었는데 11월 6일 날 덴마크 북부의 유틀란트주 노스 유틀란트주에 있는 밍크 농장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농장에 있던 직원, 또 농장 근무와 무관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감염 사례가 보고가 됐습니다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도 6월 이후에 밍크 농장에서 사스코비2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했었고 거주민들 사이에 214명의 코비드 나이틴 사례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진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니까 크게 심각하게 안 봤는데 11월 5일 날 바이러스가 아주 유니크한 바이러스 변이가 있는 인체 감염 사례 12명이 보고가 됐습니다 9월에 북부 유틀란트주 농크 농장에서 보고가 됐는데 나이는 7에서 79세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 고령자, 성인 다 감염이 됐다는 얘기고 12명 중에 3분의 2, 8명은 밍크 농장에서 걸린 것이고요 더 놀란 것은 3분의 1, 4명은 밍크 농장과 무관하게 지역사회 감염이 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스코비2 바이러스가 밍크 사이에서 유행을 하면서 밍크에서 어떤 변이가 되고 적응이 되고 최적화된 이 변이 된 바이러스가 밍크 농장에 있는 사람으로 감염이 되고 밍크 농장의 사람으로부터 또 지역사회 밍크 농장 관련이 없는 근무하지 않는 일반인까지 감염되는 사람, 사람 간 전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파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 사람 간 전파력이 그래서 이 변이주의 출현은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 다행히 지금 변이주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12명은 지금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또 중증도, 전염력은 큰 차이가 없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변이주를 클러스터 5 베리언트라고 보고 했는데 여태까지 세계적으로 이 COVID-19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 소요를 쭉 우리가 모니터하고 있지만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전자 변이 단백질, 아미노산 변이의 바이러스다 이걸 클러스터 5 베리언트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기존의 환자 앓고 난 환자의 회복혈청에서 중화항체를 얻어서 그것과 이 변이 바이러스를 반응시켰더니 완벽하게 중화를 못 시키고 중간 정도만 중화를 시킨다는 거죠 방어 능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은 정확히 모릅니다 어쨌든 이 윙크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는 좀 중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왜냐하면 변이가 커지면 기존에 알았던 사람이 재감염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개발되고 있는 백신이 이 변이 바이러스를 방어 못할 수도 있고 치료제나 진단 키트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는 것 자체가 여태까지가 우리가 겪었던 걸 또 겪을 수도 있다는 최악의 경우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죠 그래서 덴마크 정부는 여기 지금 빨간 부위가 덴마크 북부에 노르웨이하고 면한 북부 유틀란트 북부 유틀란트 주입니다 이 지역에 170만 마리 이상의 밍크를 살처보냈고 주민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들고 나가는 걸 다 막아버렸습니다 아예 이동 제한을 했습니다 일종의 스탠드 스틸이죠 왜냐하면 여기 주민들이 만약 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유럽이나 전세계 어느 나라도 여행 가서 또 퍼뜨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각국이 난리입니다 지금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덴마크와의 여행 제한을 했고 덴마크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2주간 철저하게 자가격리를 지금 명한 상황이고 이 코로나19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더 강화한 상황이고 아마 이 지금 밍크 관련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자세한 연구 병독성이나 전파력이나 또 백신이나 치료제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런 연구가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또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고 우리나라 정부도 한번 덴마크에서 우리나라 입국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기는 하겠지만 덴마크에서 네덜란드나 영국 런던이나 거쳐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공항 검역에서 우리나라도 이걸 먼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혹시나 혹시나 이 밍크 관련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덴마크나 또 유럽에서 들어오는지를 잘 모니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그 밍크와 관련된 사스코비 변이 바이러스 인체 감염 북부 덴마크 북부 유틀란드주 사례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